21학년도 수능 20번입니다. 자, 그동안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좀 생소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재물이나 명성과 명예는 최대한 많이 가지도 만을 쓰면서 지혜와 진리, 자신의 영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숙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이거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예요. 성찰을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인데 뭐 사실 소크라테스라는 건 몰라도 그냥 읽고 충분히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의 실무책임자였던 피고 A 이게 아이희만이죠. 아이희만 아주 유명한 역사의 등장인물입니다. 저기 독일 히틀러 꼬봉이었는데 이제 유대인 잡아가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던 애가 아이희만이에요. 한나 아렌트가 쓴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희만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제가 이제 악의 평범성이거든요. 대학 가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이희만이 얘기하는 거야. 애인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 잘못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냥 독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지 나를 무슨 파렴치한 살인마로 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아이희만의 주장이었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악마 같다고 비난했으나 아이희만 왈. 나는 맡은 일을 성실히 쇠겼을 뿐이야. 나는 비난받을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이걸 보고 그래서 한나렌트가 뭐라고 했다고요? 악의 평범성이다. 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만화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타노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그런 악이 아니라 악이라는 건 저렇게 평범하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는 저기서 비롯되는구나. 라고 이제 한나렌트가 책을 쓰죠.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이제 아이희만에게 할 말입니다. 1번 아이희만 이건 몰라도 돼요. 물론 문제 풀 때는. 영혼의 훌륭한 분은 명성과 명예를 추가해야 된다. 명성과 명예를 추가해야 된다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거기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지혜와 진리에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2번 자신의 행동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은 없는지 성찰해야 된다. 소크라테스가 할 말로 적절하죠? 아희만 당신은 왜 유태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성찰해보지 않았나요? 유태인은 살릴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데서 지혜를 발휘해보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오른보단 유용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된다. 유용성? 갑자기 왜 공리주의? 아무 관련 없죠. 소크라테스는 오름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4번 직위와 결부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아희만의 주장이잖아 이거는.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난 죄가 없어. 라고 했던 거지. 소크라테스는 비난했을 거야. 5번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정한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야 된다. 이게 아희만의 얘기잖아. 난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독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 뿐이야. 난 죄가 없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군사의 악 Single 죄가 없어. 감사합니다.